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2021년 시작부터 할인을 해줘버리는 BMW 세단과 SUV 중에 금융할인율이 좋은 상위 15개 차종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단 먼저 시작할게요. 15위 O시리즈 M550i X드라이브입니다. 차량 정가 1억 166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3.7% 1600만원 할인된 1억 6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4위는 3시리즈 320d 럭셔리입니다. 차량 정가 5700만원이고요.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3.9% 790만원 할인된 4,910만원에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 12위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O시리즈 523d M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차량 정가 750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 1050만원 할인된 6,45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은 O시리즈 5302 럭셔리 라인 차량 정가 7,880만원입니다.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 1100만원 할인된 6,78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 공동 9위입니다. 세 개 모델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O시리즈 523d 럭셔리입니다. 차량 정가 7,04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2% 1000만원 할인된 6,04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두 번째 모델은 O시리즈 523d X드라이브 럭셔리입니다. 차량 정가 7,39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2% 1050만원 할인된 6,34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O시리즈 320d M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는 5,70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2% 810만원 할인된 4,89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위는 O시리즈 530i M스포츠 패키지 차량 정가 7,620만원입니다.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4% 1100만원 할인된 6,52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공동 6위 이것도 두 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스마트 프리 패키지가 적용된 3시리즈 320i 럭셔리입니다. 차량 정가 5,66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7% 830만원 할인된 4,83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두 번째 모델 O시리즈 54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차량 정가 1억 210만원입니다. 비싸요. 현금할인 금융할인 동일하게 14.7%고요. 1,500만원 할인된 8,71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5위는 3시리즈 320i 차량 정가 5,41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4.8% 800만원 할인된 4,61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4위는 3시리즈 320i 차량 정가 5,17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5.5% 800만원 할인된 4,37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3위는 3시리즈 320i M스포츠 차량 정가 5,46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5.6% 850만원 할인된 4,610만원에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위는 5시리즈 530i M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차량 정가 8,16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동일하게 15.9% 1,300만원 할인된 6,86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대망의 1위 3시리즈 320i 럭셔리입니다. 차량 정가 5,460만원이고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6.5% 900만원 할인된 4,56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단에 이어서 BMW SUV 중에 2021년 1월 금융할인율이 가장 좋은 15개 차종입니다. 15위는 X5X 드라이브 40D X라인 7인승입니다. 차량 정가 1,290만원인데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6.2% 700만원 할인된 1억 59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14위는 X420D X드라이브 M스포츠X 차량 정가 7,38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6.5% 4,880만원 할인된 6,90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3위 X3 302 X드라이브 X라인입니다. 차량 정가 7,41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6.7% 500만원 할인된 6,910만원부터 살 수 있어요. 다음 12위는 X5X 드라이브 30D X라인 7인승입니다. 차량 정가 1억 330만원인데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6.8% 700만원 할인된 9,63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위 X3 302 X드라이브 M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 7,820만원이고요.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7% 550만원 할인된 7,2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위는 X4 20D X드라이브 M스포츠 차량 정가 7,33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7.5% 550만원 할인된 6,780만원에 살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공동 8위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X3 20D X드라이브 M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 7,01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7.8% 550만원 할인돼서 6,46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두 번째 모델은 X4 20D X드라이브 X라인 차량 정가 7,030만원이고요.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7,8% 550만원 할인된 6,480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7위입니다. X5 X드라이브 M50i 차량 정가 비싸네요. 1억 4,638만원 현금 금융할인 모두 7.9% 1,150만원 할인된 1억 3,488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 타시는 형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한번 세워주세요. 다음 6위는 X3 20D X드라이브 X라인 차량 정가 6,72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8.2% 550만원 할인된 6,170만원에 살 수 있고요. 5위는 X4 30D X드라이브 M스포츠 X입니다. 정가 8,831만원인데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9.1% 800만원 할인해서 8,031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4위는 X4 M40i X드라이브 정가 9,12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9.9% 900만원 할인된 8,22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위인데요. 3위는 X3 M40i X드라이브 차량 정가 8,91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0.1% 900만원 할인된 8,0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네요. 자, 2위는 제 드림카 X6 M50i X드라이브입니다. 차량 정가 1억 4,82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1.5% 1700만원 할인해서 1억 3,12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X3 30D X드라이브 M스포츠입니다. 차량 정가 8,510만원 현금할인 금융할인 모두 11.8% 1000만원 할인해서 7,51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2021년 1월 BMW 세단과 SUV 금융할인율이 좋은 상위 15개 차종을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할인은 모두 제 내피셜이 아닌 개차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할인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 할인들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지금 바로 개차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어플에서 견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견적 신청 당연히 무료고요.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에 블라인드 4글자 쓰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3차 세트가 무상으로 지급되니까 이것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고를 받으셨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여튼 이렇게 오늘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